네 백협형협회 헌혈증 기부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백장 헌혈증 오늘 기부하고 갈게요 네 사단법인 소원협회 2층에서 올라가 놓을게요 네 협회 회의실인데 헌혈증 100장 전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달해 주신 거에요 여러분이 기부 하시는 겁니다 차를 주셨습니다 네 백장 전달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소원 친구들 소식지 그리고 이제 담당자 분 명함도 받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웅진 싱크빗과 함께 그림 그리는 대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그린 걸로 책갈피 그리고 이제 포스트잇 같은 것도 만들었나봐요 그래서 잘 백장 전달하고 여러분께 보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장은 제 이름으로 받았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영상에 기재해서 감사함을 전달하겠습니다 원래 1층에 아이들이 놀러와서 교육도 받고 그러는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여러분이 전달해 주신 헌혈증은 홍대의 일치원 한국 백협형 소원협회 100장 전달했구요 일부러 제가 저에게 더 의미를 주고자 제 생일에 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좋은 일 함께 하고 싶구요 항상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음식 먹고 우리 헌혈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안녕 야호 코로나 싫어요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